화재 현장에서 순직 사고 예방을 위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북 소방본부 조사 인력 12명으로 순직 사고 재발 방지 TF팀을 가동하고 고성공일 소방교가 화재 현장에 진입해 순직하기까지의 과정과 사고 원인, 구조적 문제를 파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성소방교는 지난 6일 저녁 김제시 금산면 주택 화재 현장에 출동해 집안에 할아버지가 있다는 말을 듣고 혼자 불길에 뛰어들었다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